이 두 눈의 빛을 느끼던 불과 두 달 전 내가 태어난 일본은 세상을 상대로 치더니 어둠 속을 헤매었다 이깔노의 한 구석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네가 하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이런 VCO를 못 알았는 법 미난자는 겁나지게! 결국 네 일본어를 썩 잘하는 미난자 뒤편군은 그냥 우리 집에 살게 되었다! 야야! 조상아이잖아! 조상님 앞에서 다 깨니 지시나기 마른데? 조상아이잖아! 정말 이쁜 나는 그 가족 안에서 그 남자 감당이 되고 신문을 읽고 발만하게 사교성을 발휘하는 성격에 날마다 심장이 절렁 가라앉고 맨날 화내고 일을 해라! 너무 심하지 않아?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마땅한 말을 한다! 이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냐? 말 도와! 시끄러워! 아는 사람마다 부탁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사사님도 지금껏 데려와라 해주셨어! 야야야야! 미난자가 보려오니 금지가 된다는게 세상의 상식이다! 너 오늘 걱정할 때가 틀리고 있어! 그래! 니가 일자리로 가주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걱정났던거 안해도 되고 그렇지! 또 어떻게 일을 해서 오라! 화물을!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물에 속을 다는 용을 깔아놓는다고 했다! 큰 건물과 땅바닥 사이로 기어주려가 몇십 몇백의 전툰을 깔아놓았다! 전기의 손! 조나의 손! 여러가지! 어? 경찰이다! 이런 방중에 웬일이지? 배웅은아! 살을 열어서 쓰고 있거라! 이런 방중에 산속에서요? 다시 얘들아서 돌아올게! 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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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뭘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든 동포라 아이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무세 아리요 아리요